Q. 한국의 일정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는 Q. 한국의 일정에 대한 업체들을 위해서 Q. 한국의 일정에 대한 업체들을 함께하는 일정에 대한 업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앞장으로 하면 누구는 어디를 자고 누구는 어디를 못하고 그렇게 지금 다 그러거든? 다 제대로 다 하는 그게 지금 없단 말이야. 그러는데 전부 다 자기 단점들은 없고 다 장점들만 부각이 되는 거야. 자신 있는 데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 맞는 것처럼 자르게 빌리는 거야 근데 개인으로 틀리면 다 틀려요 어딘가는 어딘가 아니라 몇 군데씩 근데 다 하니까 그게 다 자신 있는 데만 빼야 그 사람은 따라서 다 가 근데 여기가 빼야 하고 자신 있으니까 다 따라가 자신 없는 데는 또 살살해 그런 식으로 전부 다니까 장점만 죄다 빼야 하니까 죄다 잘한 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씩 시키니까 자기 단점이 다 드러나고 잘하는 데가 드러나고 못하는 데가 드러나 그래서 내가 시켜본 거야 근데 같이 합창으로 하니까 단점은 어디로 가고 전부 다 잘하게 들리는 거야 근데 딱 들어본 게 어디로는 잘하고 어디로는 못하고 다 그러는구만 근데 대체적으로 아까 거기가 다들 안 맞았어 집자리에 떨어질 저거 병과 숲을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예지방이라 시작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예지방이라 이거 하나씩 안 줬어? 그걸 내가 프린트를 안 해드렸네 참나 카톡에다 보내드리고 프린트를 안 해드렸어 칩실 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칩실 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칠세 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칠세 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 마는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 마는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보 형제가 사는디 놀보 형제가 사는디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놀보란 놈이 본 뒤 are 심술이 사나우데다가 놀보란 놈이 본 뒤 심술이 사나우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그러지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공부를 허는디 심술공부를 허는디 꼭 이렇게 헛은 것이었다 대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의 인사원코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 데 부채질 오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양반 재울을 뜻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초란이 보면 딴 나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구원 보면 침구적질 구원 보면 침구적질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여기까지 배웠지? 네 한 번 더 하고 그 뒤에 배운다 대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의 인사원코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 데 부채질 오구방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양반 세울을 뜻이 붙들었다 세울을 뜻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초란이 보면 딴 나찍고 초란이 보면 딴 나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거사 보면 소구도적 구원 보면 침구적질 구원 보면 침구적질 양반 보면 관을 찍고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다 큰 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팔가락 빨리고 우는 애기 팔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넣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 땀 띠띠 떼고 세갓 보면 땀 띠띠 떼고 앉은 뱅이는 택견 안 된 뱅이는 택견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무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놓고 소주병 피상 놓고 소주병 피상 놓고 소주병 피상 놓고 새 망건 변자 끊고 새 갓 보면 땀 띠띠고 안 된 뱅이는 택견 안 된 뱅이는 택견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무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놓고 소주병 피상 놓고 새 망건 변자 끊고 새 갓 보면 땀 띠띠고 새 갓 보면 땀 띠띠고 안 된 뱅이는 택견 안 된 뱅이는 택견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무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무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놓고 소주병 피상 놓고 새 망건 변자 끊고 새 갓 보면 땀 띠띠고 새 갓 보면 땀 띠띠고 안 된 뱅이는 택견 안 된 뱅이는 택견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무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무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놓고 소주병 피상 놓고 새 망건 변자 끊고 새 갓 보면 땀 띠띠고 새 갓 보면 땀 띠띠고 안 된 뱅이는 택견 안 된 뱅이는 택견 그죠? 네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무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무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놓고 소주병 피상 놓고 소주병 피상 놓고 새 망건 변자 끊고 새 갓 보면 땀 띠띠고 안 된 뱅이는 택견 안 된 뱅이는 택견 그죠? 대장 군방 벌목 허고 대장 군방 벌목 허고 3살 방에 이사 권고 3살 방에 이사 권고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물 붓는 데 부채질 물 붓는 데 부채질 고구방에다 말뚝 박고 고구방에다 말뚝 박고 길 가는 곽인 양반 채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줬고 해가 지면은 내어줬고 조란이 보면 딴 낯 짓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 보면 짐 도적질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 넣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넣고 소주병 비상 넣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 갓 보면은 땀 띠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대장군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대장군방 벌목하고 삼살방에 이사고 고구방에다 짐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툭 박고 길가는 과개는 양반 태울의 뜻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 어쩌고 조란이 보면 딴 낯 짓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구원 보면 짐 도적 제일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다 끊은 애기 거탈 수저를 바보는 모함자 고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넣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 갓 보면은 땀 띠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고건 이 woman 뒤아지 지름 그 놈 sur 받쳐가지고 그 놈 녹은 놈 그 놈 저기 소당깨 엎어넣고 휘베 Verse rom 휘둘러가지고 요래요래 휘둘러가지고 걷다가 싹 이렇게 ,- 지수수수수로 노리할게 하고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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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음식을 잘 indict 음식anja 음식을 잘 하는 할 때 못해 음식을 제일이 난데 안성룡이 동영칠 반전은 수저구리죠 거기서 나와 전을 해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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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 그걸 배워야 돼 저 뭔 노래인데요? 흥부전에 흥부가에 놀부가 흥부집을 갔어 그랬더니 흥부 마누라가 세상에나 부자 되가지고 자기 시숙이 왔은 게 흥부가 그랬어요 여보 걷는 마을 형님이 오셨으니 한상 체려오게 그러니까 네 하고는 하인들 여자 부자 된지매 거기에서도 또 슬픈 대목이 나와 흥부 마누라가 당첨화물을 포로스름하게 들여서 주름은 잘게 잡고 말은 넓게 달아 옷을 입고 찬찬히 끌면서 나오는 거야 그 대목이 진짜 눈물 나 왜 눈물 나냐면 없는 여자가 징글징글하게 못 살다가 아련하니 찬찬하니 그걸 꾸며 입고 살짝 나오는 거여 수집은 듯이 내가 거기 보면 난 눈물이 막 그 장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대 그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웠던 여인이 이제 부자가 되어서 좀 개 해가지고 쫙 딱 떨쳐 입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시숙한테 음식을 지지고 볶아서 할 때 그 음식을 차려 음식을 체리난디 안성 유기 동양 칠판 저는 수저구리죠 김예설이 수별이도 추르르르르르르르르 버려놓고 콕 끓였다 오벤 조판 대모 양각 당하기 울기설기 소음 편 대기번두 청절 편 울기설기 소음 편 대기번두 청절 편 그렇게 해서 딱 버려지게 해서 딱 갖다 놓은 게 한다는 소리가 야 응부야 응? 내가 대소사에 남의 집을 가서 대소사에 권주가 없으면 술 안 먹는다 너 그 마누라 곱게 챙긴 김에 권주가 한자락 시켜라 이래 큰게 흥부 마누라가 거기서 막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여보 시숙이 맘속 확 확 그래 나도 이제는 돈과 쌀이 많이 있다고 옛날에 없던 그 흥부처가 아니라고 어디서 쓰여 세상 천지에 재수더러 권주가 칠하는 법 세상 천지 어디에 있느냐고 사랑갈스를 지금도 그렇게 하느냐고 나도 이제는 노경도 있고 집에 인삼노경도 많이 있고 금은부화도 많이 있고 비단도 많이 있고 쌀과 곡식도 많이 있어 나 옛날에 그 흥부 마누라 아니요 어디다가 나한테 그런 순무를 주시오 썩 가시오 그렇게 해버려 썩 가시오 어디서 그러시오 안가려면 내가 먼저 들어갈래요 그러면서 싹 가버려 그리고 치마를 치맛거리로 확 그려져 구누스 가는 거야 자라면 싹 가게 그랬더니 놀부가 무한색이 닿지 그러니까 놀부야 흥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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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야 너 무한어 탔으니까 미안하고 자기 마누라한테도 미안하고 형님이 잘못했지만 또 감히 형님한테 그럴수나 아이고 형님 그런거니 뜨거 마누라 못쓰겄다 니 키즈 못쓰겄다 썩 버려라 내가 새장갑 드려주마 그렇게요 그렇게 말한단게 니 키즈 못쓰겄다 썩 버려라 내 새장갑 보내주마 아이고 참 멋지네 멋진 대목에 들어 오면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주거니 박거니 한합 한합이 한합 한합이 무술 고수들 어디께 그냥 여기서 그냥 아이고 막 눈물도 났다가 화도 났다가 재미도 있다가 그런다니까 참 좋아 사람들이 몰라서 응보가 멋쩌네 저쩌네 하지 아니야 한잘만 들어줘 쓰고 너무 비애스럽지도 않고 너무 막 애통터지게 비애스럽고 막 창자를 끊게 슬프지도 않고 너무 그러지도 않고 효도와 열려테마하고는 다르죠 그게 효도와 열려테마는 거기가 슬픈데가 가슴을 쥐어짜지만 이건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이게 박을 타면서 이제 슬픈 대목은 있지 가난해서 슬픈 거야 매맞고 매맞고 그래서 가난 슬픔이 있지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절절하니 그래서 좋아 나는 너무 진하지 않아서 찌드러지지 않아서 좋아 아동방위 시작 아 동방위 군자지국이요 에의지방이라 시작 아 동방위 군자지국이요 에의지방이라 아 동방 알지 우리 동방 나의 아 동방위 군자지국이요 에의지방이라 시작 아 동방위 군자지국이요 에의지방이라 십씨를 지읍해도 중신이 나고 십씨를 지읍해도 중신이 나고 칠세 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칠세 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 마는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 마는 충청 전라 경상 상삼도 어르메 아니 전라 경상 충청삼도 어르메 전라 경상 충청삼도 어르메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라 놀부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라 놀부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놀부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 공부를 허는디 심술 공부를 허는디 꼭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꼭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대장군방 벌목허고 시작 대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을 이사본코 삼살방을 이사본코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붙는데 부채질 불붙는데 부채질 오박에다 말뚝 박고 오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양반 길가는 과갱양반 내 울듯이 붙들었다 내 울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소란히 보면 딴 낫찍고 소란히 보면 딴 낫찍고 거사보면 소구도적 구원 보면 침 도적질 구원 보면 침 도적질 구원 보면 침 도적질 양반 보면 관을 짓고 양반 보면 관을 짓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다 큰 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통눈은 놈 주잔치고 통눈은 놈 주잔치고 통눈은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넣고 소주병 피상 넣고 새 망건 변자 끊고 새 갓 보면 땀 띠 띠고 새 갓 보면 땀 띠 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앉은 뱅이는 택견 노래만 붙여서 한 번 하고 건넵시다 대장군방 시작 대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에 이사곤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풀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한 발 툭 박꼬 그가는 과게 양반 제 울름듯이 붙들어 따위가 지면은 내어 쫓고 초라이 보면 땀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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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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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장 때립시다. 에이, 참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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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